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코로나19 오미크론의 변종으로 일명 피롤라로 불리는 신종하위 변이인 BA2.86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뉴욕시 하수에서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세진 BA2.86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캐시오쿨 뉴욕주지사는 28일 피롤라는 기존 면역체계를 뚫을 수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의 변종으로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과 감염검사, 백신 접종 등 팬데믹 시기와 같은 수준의 개인 방역과 대응이 요구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주의보 발령으로 주정부는 N95 마스크 공급을 재개하는 등 개인 방역 지침 강화에 나섰습니다. 주보건국은 이날 지난달 28일부터 8월 28일 한 달간 주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 상승세를 주도한 것이 부분적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피롤라가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주보건국은 오미크론 변종을 표적으로 한 새로운 백신이 9월 중 출시 예정이라며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기저질환자 등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자문위원이 60% 이상 교체되며 역대 최대폭의 물갈이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평통 자문위원은 모두 170명으로 지난 20기 때의 153명에 비해 무려 11.1% 몸집을 불렸습니다. 21기 뉴욕평통 구성인원을 살펴보면 20기 자문위원 중 불과 38%만이 21기 자문위원으로 유임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신규 자문위원은 111명이 새롭게 위촉돼 전체 자문위원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5.3%까지 높아졌습니다. 역대 뉴욕평통 자문위원 교체 비율이 50%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게 평통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21기 뉴욕평통에서의 대대적 물갈이는 지난해 한국의 정권교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던 미주민주포럼 등 진보 성향 자문위원들이 21기에서 무덕이 제외되는 대신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발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가을학기 계약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시 스쿨버스 운전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관련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28일 뉴욕시 최대 스쿨버스 운전사 노조인 로콜 1181이 파업에 도입할 경우 시내 5개 보로 스쿨버스 4,400개 노선, 스쿨버스 이용 8만 명 이상 학생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며 비상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 교육국이 이날 공개한 비상계획에 따르면 파업기간 학생들에게 긴급 MTA 메트로카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택시 및 승차 공유 차량 이용비를 환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노조와의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최우수 고등학교로 시티 칼리지 수학과학 엔지니어링 고교가 선정됐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유니온 카운티 마그넷 고교가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퀸즈 플러싱에 있는 타운센테리스 고교는 이번 순위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에서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프란시스 루이스 고와 베이사이드 고는 각각 뉴욕에서 68위와 286위로 평가됐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 공립고를 살펴보면 버겐 아카데미가 뉴저지 순위 7위로 가장 높고 이어 버겐텍이 8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제자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